이 복이라는 말은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이 말은 우리를 미소짓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고 또 축복하는 이 복이라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복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은 성경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말씀을 가리켜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실제로 성경에서는요 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짧은 말씀의 주제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 성경에는요 이 성경 말씀의 앞부분에 파란색 글씨나 빨간색 글씨로 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1장 27절 앞부분을 보시면 표제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자 즉 무슨 말이냐면은 본문은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연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의 상황을 설명을 할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앞이 보지 못하는 병자를 고쳐주셔서 앞을 볼 수 있게 해주시죠 그랬더니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에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지적을 하냐 하면 귀신의 왕인 바알새불에 힘을 입어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지적하게 되죠 보통 이런 지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면은 대부분의 이런 사건들 가운데 침묵으로 일관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반론하지 않으시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오늘 누가 보금 이 중간 부분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반론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반박하세요 내가 왜 바알새불에 힘을 입어서 병 고치는 게 아닌지를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첫 번째는 이런 이유 두 번째는 이런 이유, 세 번째는 이런 이유 이러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한 여인이 그 이야기에 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감동을 받았는지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의미하죠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에게 젖을 물린 어머니 마리아를 의미합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딱 보면서 여기 있는 이 여인은 너무나도 멋있어 보였나 봅니다 너무나도 부러워 보여서 아, 당신의 어머니는 무슨 일들을 했길래 이렇게 멋진 아들을 길러내셨습니까? 라고 부러워하고 있는 거죠 또 이런 아들을 길러낸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을 하면서 아, 이 여인은 정말 복된 여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인의 고백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양에서의 복이라고 한다면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래 사는 것, 물질적인 부를 누리는 것, 건강한 것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가다가 또 인생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것 다섯 가지를 이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시대를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다가 하나를 반드시 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녀의 성공이죠 자녀를 잘 낳아서 길러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자녀로 키워내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를 반증해 주는 것이 이제 지난주에 종영했던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 별거 없어요 보면은 이제 상위 0.1%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스카이 캐슬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목적 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녀의 성공 어떻게든 3대째 의사의 가문을 만들어내는 거 3대째 의사를 만들어내는 걸 목적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린 드라마예요 드라마에서 의사나 변호사를 반드시 키워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잘 그려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전 사실 드라마를 잘 안 봐요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고등부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이 스카이 캐슬을 안 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일주일에 네 분이나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걸 꼭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TV에 다시 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보기로 정주행을 하게 되었는데 내용 보면 별거 아닙니다 자녀를 잘 양육해내는 것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자녀로서를 잘 길러내는 것 근데 내용을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되게 도덕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한 부분들도 있으면서도 그런 거 다 뒷전으로 밀어놓고 자녀의 성경만을 위해서 어머니들이 힘씁니다 자녀를 성공한 자녀로 길러내기 위해서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드라마의 시청률이 얼마나 나온지 아십니까?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1.7%로 시작을 했는데 이 드라마의 최고 시청률이 수도권만 놓고 보면은 24%나 나왔대요 네 명 중에 한 분은 이 저녁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11시에 이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JTBC에서 했던 드라마 중에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시청했을까요? 많은 이슈들을 왜 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시대성을 잘 반영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를 성공한 자녀로 키워내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 진짜 최고의 복일까요? 가문을 잘 세워가는 것이 참 명예이고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족보를 보면 꼭 성경은 자녀의 성공과 가문의 명예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족보 아닙니까? 예수님의 족보 근데 이 가정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이런 가문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반드시 빼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마태복음 1장에는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하고 다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충격받지 마십시오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이거 완전 막장 드라마죠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동침하여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성경에서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또 뒤로 넘어가면 4절 말씀에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라합은 기생이에요 뒤에 또 넘어가면 5절에는 루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루스는 이방여인입니다 이방여인 유대인 족보 그대로 쭉 이어져온 사람이 아니라 이방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는 사람과 잘못된 관계 안에서 솔로몬을 낳게 되었지만 훗날 돌아봤을 때는 정상적인 결혼의 관계 안에서 들어왔고 바세바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하여서 솔로몬을 낳은 것이 맞습니다 이게 지금 역사의 역사서의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아니라 몇백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몇백년 이후에 이런 족보라고 한다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이 표현보다 바세바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바세바와 함께 동침하여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족보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 성경은 가문의 명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출세, 자녀의 성공 이것이 주된 관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관심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건네자 예수님께서 그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말씀이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성경을 보면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편 1편 말씀 우리 잘 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묵상하는 자로다 예, 10편 1편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아태복음 5장을 보면은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뭐 이런 사람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잘 설명하고 있죠 성경의 복에 대해서 잘 설명한 본문들이 참 많지만 오늘 본문만큼 간단하면서도 아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깔끔하고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두 글자로 하면 무엇입니까? 청종하는 자 청종 많은 성노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라는 말에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자 중에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가면 또 다른 복이 오는 것처럼 마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뭐 재물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이런 복들이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아니죠 오늘 한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지키면 또 다른 어떠한 복이 오는 것처럼 이해하실 수가 있지만 사실 원어를 보면 원래 의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28자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사람이요 그 자체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진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이 동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에 동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율법 또 우리가 지켜야 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이 말씀들은요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설명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그런 침이라면서도 밀접한 관계를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율법을 이 열 가지로 깔끔하게 정리한 이 십계명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십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다른 것들을 만들거나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대에 읽겄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을 아니죠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덕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을 탐내지 말아야 된다 열 가지 어떻게 다 지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부담되는 말들입니까? 그런데 출애국기 20장 이 십계명이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만 딱 던져놓고 너희들이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출애국기 20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어떠한 관계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을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국당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따뜻한 관계 사랑하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듯이 너희도 좀 나만 사랑할래?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은 바울서신을 보아도 동일합니다 바울서신하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바울은 우리가 지켜야 할 수많은 말씀들 율법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강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행동과 모든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만 놓고 보면은 부담되는 게 맞습니다 되게 부담되는 말이죠 마음과 생각까지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란 게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것 이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하고 난 다음에 12장에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아들을 내어주었듯이 너도 나를 위해서 예배하며 살아갈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오 율법을 이렇게 이해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에 청정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특권입니까? 특권이 아닙니까? 특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청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의무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이고 복입니까? 아닙니까? 특권이고 복이죠 정말 특권이고 복이지 않습니까? 모든 관계는요 의무를 이행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절실하게 느꼈던 적이 언제냐면 제가 결혼할 때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랜드슬램을 달생했잖아요 신대원도 졸업하고 결혼도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아이도 낳고 그죠? 목사한 수도 받고 제가 뭐가 기억이 나냐면 저희 단임 목사님이 저에게 주례해 주셨을 때가 기억이 났는데 주례를 받으려면 교육을 두 번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교육 받을 때 숙제 같은 게 되게 많아요 숙제를 저에게 주시면서 페이퍼 한 장을 주셨습니다 보면요 남편이 가정을 배워서 또 아내가 가정을 배워서 해야 할 일들 또 해야 할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일곱 가지의 기도 제목을 던져주셨는데요 내용은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이거 자세히 보면 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야 할 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결혼을 위해서 남편의 영원한 책임을 위해서 아내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위해서 양가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 너무나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저에게 이런 많은 의무들과 숙제들이 부담이 됐을까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 이런 일들이 부담이 됐을까요? 부담이 안 되죠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은요 제가 그 교육을 받으면서 지금 빨간 글씨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뭘 더 해야 될 게 없나 더 내가 감당해야 할 의무는 없나 집에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지? 내가 기억하면서 잊지 말아야지 하면서 빨간 글씨로 하나하나 다 적어놨습니다 부담이 됐으면 제가 이렇게 적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 이 의무가 수많은 숙제들의 부담이 안 됐냐면 내가 감당하게 될 내가 이제 누리게 될 그 관계가 너무 복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한 일이 또 있습니다 자녀를 낳게 되면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는 수많은 의무들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병원에서 퇴원할 때 한 번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불러가지고 이제 목욕하는 방법이라면서 자녀를 이렇게 넣었다가 팔을 이렇게 다시 뒤로 받쳐가지고 한 바퀴를 돌려가지고 등을 씻어야 되고 또 어떻게 돌려가지고 또 다시 배를 씻어야 되고 뭐 설명을 하는데 5분 이상 돼요 하면서 제가 기억도 안 나가지고 나 기억 못하겠다 하면서 동영상 촬영까지 했거든요 근데 나오고 보니까 이거는 아주 우스운 일이었어요 우리 선배 대신 우리 관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더 많은 그런 의무들을 감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가정사역 관련된 그런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0세부터 4세까지는 돌봄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대요 5세부터는 이제 경찰관이 되어서 너 뭐 잘했어? 너 뭐 잘못됐어? 이걸 설명해 줘야 된대요 그리고 청소년기가 돼서 사춘기가 되면은 이제 경찰관에서 벗어나서 코치가 되어서 잘 코치를 해줘야 된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인이 돼서는 컨설턴트가 돼가지고 완전히 자녀의 삶을 완전히 세워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엄청난 부담이죠 엄청난 의무 아닙니까? 근데 자녀 양육하시면서 아 나 너무 부담되는데 너무 의무감에 이 압박으로 인하여서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까? 그래서 나 이거 이제 끊어버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수많은 의무들이지만 수많은 부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감당을 하죠 왜요? 자녀와 나와의 관계가 귀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너무나도 복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기쁜 관계 그 친밀한 관계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관계 때문에 그 관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기 때문에 아니 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 자체가 내게 가장 귀한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복을 인정하였던 예수님은요 다른 복들은 되게 무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본문에 근거해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오늘 거룩한 무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논리적으로 잘 말하는 모습 또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아 어머니 진짜 복된 것 같아요 정말 부럽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접근해오는 여인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청중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히려 란 오직 참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일체의 의심도 없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뉘앙스를 살려서 설명하면 예수님에게 다가온 여인에게 아 정말 복된 것 같아요 진짜 마리아는 정말 부럽네요 라고 말하는 이 여인에게 아휴 그게 무슨 복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청중하는 것이 복이죠 자녀의 성공한 모습을 보면서 막 다가와가지고 박수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아 오히려 그게 무슨 복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의 이런 신앙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이런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스코틀랜드에서 성교사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육상의 재능이 있어가지고 영국과 프랑스에서 단거리 대회를 모두 수상했다고 합니다 휩쓸었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운동선수라고 하면은 가장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올림픽에 영국의 국가대표로 출천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올림픽이 치러지고 있는 이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 참가하려고 했던 이 400미터 달리기 경기가 주일에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과 이 400미터 경기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죠 그러다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 400미터를 포기하고 내가 그냥 예배드리는 것을 선택해야겠다 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 어떻게 나죠? 400미터를 포기하고 에릭 리들은 100미터에 출전하게 되고 원래 100미터를 출전하고자 했던 이 선수는 400미터를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를 맺게 되냐면 100미터와 400미터 출전했던 두 선수가 다 금메달을 갖게 됩니다 금메달을 따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기를 아 이렇게 신앙을 지켰더니 금메달을 획득하게 됐네 정말 복대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놓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더 복된 것은 무엇이냐면 에릭 리들이 금메달과 아니 400미터 출전 경기와 안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주의성수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할 수 있었다는 이 자체가 더 큰 복 아닙니까?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내가 금메달 아니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고 수많은 욕을 먹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기를 소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난 소원합니다 라고 마음 먹었던 이 자체가 정말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 되게 많이 계십니다 제가 연초에 교사의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요 교사분 중에 한 분이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 해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양이 되길 소망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중요합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 늘 깨어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사의 기도 제목이에요 다음은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기도 제목인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의 애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새해에 소망할 게 얼마나 많아요 새해의 기도 제목으로 품고자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성노님과 우리 고등학교 2학년짜리 남자 학생은 그것보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며 살아가는 이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죠 세상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물리적인 것들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적어도 이 두 분에게는 더 가치 있고 복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됐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이 세상 가장 귀한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셨다면 아니 삶으로 살아갈 수 없으셨다면 정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삶으로도 하나님의 복댐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댐을 마음껏 드러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섰을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서 살았구나 그렇게 칭찬받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게 하시고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와 복을 간직하면서 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맺어주신 이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의 일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도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